이틀 굶으세요. 그리고 요새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보면 아침이나 점심을 바빠서 많이 거르고 저녁에 주로 꼭씩 하게 되잖아요. 전 그거 너무 이해가 돼요.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먹는 걸 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저도 밖에서 일 힘들게 하면 오늘 집에 들어가서 못 먹어 이제 못 먹어 이제 못 먹어 이러잖아요. 유일한 낙이잖아요. 그럼 먹어도 돼요. 그래요? 라면에 밥 말아서 김치에 배서 좀 막 큰데? 네. 큰데? 그 다음날 또 같은 폭식을 안 하면 돼요. 보통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내가 며칠 동안 이렇게 애써서 했는데 오늘 그냥 망가져서 햄버거 피자 두 판 먹고 오늘 떡볶이, 라면, 순대 다 먹을래 이러잖아요. 그러지 말고 그냥 어제 먹었으면 오늘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하자. 이렇게 하면은 몸매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. 아 이 정도는 괜찮은 거군요. 매일은 안 하면 되는 거군요. 뭐 어떻게 여기. 네. 준비가. 와우. 지금 같이 사진 치는 분이세요? 아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이게 다 뭐예요? 사실 제가 예전에는 인스턴트 음식들 많이 먹고 단 것들 많이 먹고 아이스크림, 초콜릿 이런 것만 많이 먹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팠어요. 다리가 좀 부러졌었어요. 그 이후로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.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웬만한 음식들은 다 갈아 먹자. 야채들을 다 갈아 먹어서 주스로 만들어 먹고 비타민도 갈아 먹으면 좋아요?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뭐 시간 내서 요리를 못해요. 사실 요리를 전혀 못해요. 그래서 갈아 먹는 거예요. 무조건 갈자. 갈아서 먹자. 그래서 이거는 뭐 블루베리, 크랜베리 이런 것들을 이제 믹서해 가는 거예요. 갈아가지고. 네, 그래서 슬러시 종류를 마시는 거고 이거는 사과하고 당근. 주스 외에 진짜 맛있죠. 전 사과를 너무 좋아해요.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사과를 빨리 먹고 싶어서 일찍 자요. 아 저녁에 사과 먹으면 안 좋다고 해서? 사과 먹고 싶은 생각에 자야지 이러고. 전형적인 뱃살 공적과야. 그럼 너무 잘해요. 근데 참치는 왜 먹습니까? 지금 몸에 기력이 없고 영양가 있는 거를 먹고 싶은데 간편한 거를 먹고 싶을 때 참치를 먹어요. 근데 참치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캔을 쭉 뜯은 다음에 쭉 안으로 넣으면 기름이 하나도 없이 그냥 납작해져요. 참치가. 그 말씀 소중히 죄송한데 몸에 좋은 거라기보다 보니까 요리하는 걸 싫어하시네요. 빈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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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여기 비타민 같은 것들은 생강, 허브, 민들레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. 제가 기본적으로 먹는 하루의 비타민이 11가지 종류예요. 오빠도 비타민 좋아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. 오빠. 그래서 항상 먹는 게 종합 비타민하고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 D랑 칼슘은 꼭 먹고요. 그다음에 빌버리 그리고 비오틴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꼭 필요한 머리랑 손톱에 도움이 되는 거.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해요. 그래서 그러신지 몰라도 진짜 변함이 없으시지 않으세요? 예전이랑 진짜 똑같으세요. 이거 한 통씩 가루예요. 근데 이게 있잖아요. 많아 보이잖아요. 근데 저는 이거 밥을 먹는 사이에 먹어요. 그러니까 비타민이라는 게 원래 음식하고 같이 먹어야지 흡수가 잘 된다는데. 그래서 밥 한 숟가락 먹고 비타민 하나를 먹고. 그러면. 한 숟가락 먹고. 한 알 먹고. 아니 그럼 이건 아침인가요? 하루에 이런 주스 두 잔 정도는 꼭 먹어요. 아아. 제가 많이 부를 것 같은데요. 그래서 도움이 돼요. 제가 많이 부를 것 같은데요? 밥 한 상태로 밥을 먹으면 밥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. 아아. 근데 주스를 마시면 이미 배가 어느 정도 차기 때문에 밥을 적당량을 먹게 되는 거죠. 아 그렇구나. 그리고 의외로 귀찮을 것 같잖아요. 네. 아주 간편해요. 그래서 넣어서 가락버리니까. 결혼하실 때 꼭 가져가세요. 그래서 요새 꼭 이거 짜드리세요. 요새요? 네. 아주 간편해요. 감사합니다. 저기요. 어서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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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무슨 말씀이세요. 아 이거 워낙 슬페라니까. 아 진짜 방송인데. 러브샷. 장바 좀 벗으세요. 아 그래요? 이게 나의 일자상입니다. 가실 요새 Before our family 발을 걸었는데 이렇게 기를 수가 없어요 갑자기 포토가 혜색이 좋아진 거 같지 않습니까? 네 순간적으로 왝 환해졌어요. 그쵸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